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럭키센터에서 다크증이 열심히 뽑기 돌리고 있는데 이게 100개가 있으니까 추억의 상점 이거 없는데 골드기여 자 가볼까 렛츠고 드링걸즈룩 치어리더봄 에너지 크리스탈 어허허헣 극혈 자 다시 뽑기 과연 블랙 트렌치코트 아이 스티커 극혐 다시 또 블랙 트렌치코트 드링걸즈룩 양갈래해요 나비 날개 오 극혐 오 가면 다시 뽑기 자 30개째 30개 태웁니다 과연 아 쓰잘떼기 이거 원래 근데 뭐야 이거 주황 해물선물함 아 저것도 별로일거 같은데 이거 근데 자동차 맨 마지막에 확 확정으로 나오지 않나 이런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슈퍼고삼 레전드 해녹기 다시 10번 행운의 편지 행운의 편지 이 망삐리구만 망삐리구만 아 아 암흑룡의 뿔밴드 하비형 이번 쇼미도 보시나요? 당연하지 형 쇼미맨이야 아니겠니? 아아이 아아이 파트 페인트 아 파트 페인트 등장식 이거는 14번 풍선 100개 나왔다 라스트 라스트 팡 아 이거 딱 봐도 사이즈 나오네 이거 오케이 코인 2000개 괜찮네 이 골드 기어를 60개 못사나?